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뒤에 시래기 말린거 보이나요? 무청이에요 겨울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청 여기가 옥상인데 엄청 많이 말려놨어요 오늘 밤 9시에 박건원님 꿈의 도전 무대에 출연하셨던 박건원님 함께 콜라보 합니다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부터 조금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저는 감기 조심하라면서 이렇게 오늘 짧은 팔을 입었어요 그래도 이거는 겨울옷이에요 지금 조금 차가워요 이제는 비가 온 뒤라서 날씨가 조금 살살해지겠죠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이제는 이제 겨울이 진짜 겨울이 올려놔봐요 뭐 좀 보세요 이렇게 해서 비닐을 딱 씌워놨는데 와 맛있겠죠 아주 겨울에 영양식이죠 저도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박건원님과 오늘 저녁 9시에 콜라보 방송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우리 유치님들 항상 최소연TV 예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 봉사상 타는 날이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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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르기 무청 말린거 보기만 해도 고향 생각이 난다 그죠 제가 어릴때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해놨던 기억이 나네요 저렇게 해놨던 기억이 나네요 항상 제소연TV 우리 스페너분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올겨울에 겨울 준비 잘 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끔 아시겠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9시에 만나요